자,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문장 분석하면서 우리가 해석해 나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장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여기 발음할 때 이런 리듬이 있다는 거 한번 연습해보라고 했고요. thought would be a great way and frame이라는 게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다는 말 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라고 오프라가 얘기했고 그 다음 문장부터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So this first one that I will read for everyone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몇 개 나왔기 때문에 거기부터 살펴봐야 돼서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is first one that I will read for everyone 내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읽어줄 거죠. 읽을 겁니다. 그래서 for you 여기서 오프라를 위해서도요. 그리고 so you don't have to strain 그래서 오프라가 don't have to strain your neck strain your neck이라는 건 목을 조르는 겁니다. strain이라는 건 조르는 거고 넥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목을 조르다는 건데 그 뜻은 한마디로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을 쫄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읽어줄 거니까요.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프라가 스스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동산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뒤에 거겠죠. 그래서 이 이 쿼트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즈 뒤에 쿼트가 나온 거예요. 이 오프라의 쿼트요. 인용고요. you have to know.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sparks the light. sparks는 어떤 불꽃을 튀기는 거죠. the light in you. 당신 안에 불꽃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so that you 컴마컴마 나왔으니까 없고요. 여기 가로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 can으로 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가 can에 붙는 거죠. you can illuminate the world. 당신이 그 세상을 밝히다. illuminate 시 동사로 밝히다라는 것이죠. 밝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을 밝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약간 인플라이가 필요한 거죠. 세상을 밝힌다라는 건 이제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이런 건데요. 전체적인 문장의 뜻을 보면 당신은 알아야만 한대요.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what sparked the light in you. 당신의 안에. 이 안이라는 건 마음속을 얘기하는 거겠죠. 마음속에 어떤 불꽃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대요. 그 불꽃이 당신의 속에 그 불꽃이 뭐 할 거냐면 so that 뒤에요. 당신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당신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n your own way라고 했으니까 당신만의 이런 뜻입니다. 당신만의 그런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 안에 이런 불꽃을 만들어내는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표현도 있지만 what sparks the light in you 이것도 있지만 so that이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걸 잘 쓰지 않는다면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문장과 문장 연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뭐 and 알고요. but 알고 yet, however 이런 거 많은데 계속 쓰다 보면 지겹잖아요. 여기다가 and 쓰기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썼어. 그러면 so that을 쓰면 굉장히 부드럽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so that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so that 뒤에 있는 문장이 설명해 주거나 이유를 대거나 이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것을 부드럽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그 리듬상으로도 보시면 you have to know what sparks the light in you so that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나옵니다. so that you can illuminate the world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라이팅이나 스피킹에서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보시면 so I wanted to take this time 그 시간에 대해서 take을 쓴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take 잡아내는 거죠. 잡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 discussion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면 to talk 뭐뭇을 얘기하는 데 쓸 거냐면 당신의 early career 당신의 그 초기 그 당신의 career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요. 그리고 how you discovered your calling 이 calling 때문에 제가 멈췄습니다. 이 calling에 대해서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소리를 외치다 아니면 전화하다 전화를 걸다 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르다 뭐 이런 뜻이요. 명사 동사 다 되고요. 두 번째 뜻이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명사로 두 번째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냐면 천직이요. 천직 천직 왜 이 천직이란 단어가 이런 어려운 뜻으로 나오냐면 이 calling이라는 것이 저도 몰랐어요. 이게 천직이라는 것을 제가 이거 분석하면서 알게 된 거죠. calling이라는 것은 부름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받은 부름이요. 무엇을 하도록 내가 이 부름을 받았나 이런 뜻을 생각해보면 뜻을 쉽게 유치해낼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나에 대한 것을 언제 발견하셨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유식하게 천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직업이요. 근데 직업 이상의 것이잖아요. 천직은. 그 직업의 이상의 것. 직업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거니까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 언제 발견하셨나요? 라고 오프라에게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문장부터 우리가 또 다시 보겠습니다. So let's go back to when you were college age Did you know that you wanted to get into TV and media specifically? No, I did not. I thought that I was going to be a teacher. I was in my sophomore class at Tennessee State University. I'd already been working in radio since I was 16. and my I remember I was in Mr. Cox's drawing class for theater and I was terrible drawer. He said I couldn't draw a straight line with a ruler. Yeah,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농담했는데요. 농담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문장에 So let's go back 이 백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이라는 말도 안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백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웬만 씁니다. When I was little When I was little도 거의 틀린 말입니다. 사실 영어에서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에요. When I was younger라고 많이 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little이라고 쓰면 정말 개깟난아기였을 때 뭐 3살, 4살 때 이럴 때가 little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little 어렸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거는 그냥 younger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승분이 지금도 말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어릴 거예요. 뭐 60, 70 이 정도 아닐 거예요. 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When I back to college 내가 대학교에 있을 때로 돌아가보면 왜냐면 이게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back이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back이라는 말이 언제로 돌아가서 그래서 what이 when처럼 쓰입니다. when처럼 Let's go back to when 이라는 말로 써서 붙여서 또 뒤에 문장을 넣었겠죠. 그래서 어디로 이 to가 있기 때문에 언제로 돌아가요? 이 언제에 대한 설명이 여기 붙은 거죠. 문장으로 You are college age 당신이 대학 시절이라고 굳이 얘기했습니다. age를 붙여서 이렇게 잘 쓰지 않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college age라는 말을 써서 그 다음 대학 시절 이런 시대의 이런 느낌입니다. 시대 때라는 말보다 돌아가보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ack이라는 말 강조했고요. Did you know that you wanted to get into television, TV죠? and media specifically? 그래서 TV라는 그 미디어 그 미디어가 이게 복수라는 걸 아세요? 복수? 단순은 뭐죠? 미디엄이요. 이 미술 전공하시는 분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해보셨을 단어입니다. 그 매체요. 매체라는 말인데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때 그 매체라는 말을 쓰는데요. TV는 영상 매체죠. 그러니까 미디아라고 해서 복수라고 쓰는데요. 여기서는 당신이 TV라는 그런 미디어를 미디어 쪽에서 일할 줄 알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여기서 TV에서 일할 줄 알게 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말로. 근데 TV 미디어 쪽으로 들어가다. get into인데요. 이 get into가 언제 더 많이 쓰이냐면 거기로 들어가다라는 느낌이 많이 쓸 때가 학교 입학하다라는 말을 할 때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야 나는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이런 표현으로 쓸 때 get into 우리가 enter라고 쓰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엔터면 틀린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 나 예전에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입학해서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그때 영어로 얘기할 때 엔터를 쓰지 않아요. get into를 씁니다. get into를 써서 내가 입학했다. 어드미션을 받아서 입학할 때 내가 대학교 들어가다에 그 들어가다는 get into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et into를 써서 어떻게 하면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것을 영어 문장을 한다면 how to get into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씁니다. how to get into 하버드 유니버시티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면 구글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쓰이는지요. 지금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how to get into 하버드 유니버시티 라고 했죠. 그러면 how to get into 하버드 유니버시티 하버드 유니버시티는 생략해도 되고요. 이 고유명사이니까요. 하버드만 써도 상관없는데 유니버시티의 유자간 대문자여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냥 일반 대학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고요. 특정 대학교 뭐뭐뭐 대학 할 때는 유니버시티가 둘 다 대문자입니다. 하버드도 H도 대문자여야 되고요. 그죠? 하버드의 H도 대문자여야 되고 이렇게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how to get into 하버드 유니버시티 14 steps 이렇게 있네요. 그죠? 구글링을 쳐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실제로 authentic 실제 영어 authentic English인가 아닌가요? 실제 사용하는 in use 에 있는 건지 아닌지를 구글링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영어 선생님들이 좀 이런 노력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링해보면 바로 알아요. 이거 쓴다는 거 안 쓴다는 거 왜냐하면 몇 명이 있고 결과 몇 개가 나오는지 다 나오잖아요. 이 말을 많이 써요. 그죠?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싶다면 get into에다가 큰 따옴표를 붙이시면 이 단어가 포함된 그 검색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시고 그 뉴스 아리클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뉴스 아리클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표현 확인할 때 구글링해보면 된다. 이 두 가지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돌아오셔서 오프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No, I didn't. 몰랐대요. 예상했던 답변이죠. 그래서 I thought I was gonna be a teacher. 뭐라고 생각했냐면 I thought that I was gonna be a teacher. 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생이 될 줄 알았대요. 여기서 was going to be죠. be going to be 이게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죠. 내가 언제 생각하기에 나는 앞으로 뭐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 라고 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나는 아, 선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더랍니다. I thought I was gonna be a teacher. 라고 했고요. I was in my sophomore 때 at Tennessee University에서 sophomore class라는 건 2학년 대학교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2학년 때 그 Tennessee State University 스테이트 대학이에요. 주립 대학이요. 거기서 있었는데 그냥 was in 이라고 쓴다는 표현 내가 뭐 언제 뭐 있었다고 해서 when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요. 내가 I was in my sophomore class 아니면 sophomore year at Tennessee State University 이렇게 쓴 수도 있다는 거. 그 when을 또 안 썼죠. 여기서 분명히 when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표현적으로요.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I had already been working in radio since I was 16 and I remember I was in Mr. Cox's drawing class for theater 여기 보시면 이때 D는 바로 그 헤드의 줄임말이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PP가 왔으니까 이건 완료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쭉 계속 뭘 쭉 계속이야? I already had been working in radio 그 라디오에 있었다는 건 뭐죠? 라디오에서 일었다는 겁니다. since가 또 나왔죠. 역시 완료 관련된 거는 since가 많이 붙습니다. was 과거네요. 16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my라고 했다가 correction해서 I 왜냐하면 주어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문정이 이 사람이 스스로 미국 사람이지만 틀리죠. 고쳤죠. I로 I remember I was in a Mr. Cox's 교수 이름이겠죠. drawing classes 뭐 그리는 수업이었나 봅니다. 뭐를 위해서? theater 연극 뭐 영화 이런 거 가는 데서 뭐 그리는 수업이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문장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since 앞에 과거가 왔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온 겁니다. 이 과거 완료라는 말이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냥 쓰임으로 아시면 됩니다. 과거 얘기하는데 더 과거 얘기하고 싶을 때 더 뒤에 얘기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헤드로요. 그래서 시점으로 굳이 제가 도표를 보자면 지금 우리는 현재 오프라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제를 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대학교 때를 얘기합니다. 대학교 때 Tennessee State University를 얘기하고 있죠. 이때가 중심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는. 그런데 순간적으로 열여었을 때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일하고 있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중심이지만 잠깐 뒤로 간 겁니다. 그래서 헤드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게 쓰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로 터크쇼에서 헤드피피같이 대과거 과거 완료형은 거의 쓰이지 않아요. 실제 생활에서. 그런데 이렇게 터크쇼나 역사 관련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옛날 얘기가 중심이 되고 그 전 얘기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헤드피피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실제 컨버세이션보다는 이렇게 터크쇼나 어떤 책 역사 책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과 뜻을 아시면 되고요.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하게 정말 더럽게 못했대요. 그림을 더럽게 그림 못 그리는 상황이었고요. He said I couldn't draw a straight line with a ruler 두 가지요. 라인이 셀 수 있다. 그 다음에 룰러가 잔데 자도 셀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너 자대구도 선 하나 못 굳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진짜 더럽게 못한다 너 이렇게 표현할 때 너 자대구도 너 줄 하나 못 굳 거야.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대구도 줄을 못 굳는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하지? 이게 자대구 대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영어로 그냥 깔끔하게 with를 쓴다는 거 그냥 자를 갖고도 일직선 하나 못 굳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영어 쪽으로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You couldn't draw a straight line with a ruler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계속 보실 건데요. And I gotta call that class 여기부터 들을 겁니다. And I n은 두 번인데 하나 무시하시면 되고요. And I gotta call in the class from a guy at the local station CBS And he'd been calling me several times when I was working in radio. So I started working in radio at 16. I won the Miss Fire Prevention Contest another long story. And so when I went back to the station to pick up my prize some guy said would you like to hear your voice on tape? I said sure. And I started reading this copy on tape. They called everybody in the building said hear this kid read. I was 16. They hired me in radio. So I was in radio at 16. And so I started getting calls about my freshman year to come into television. I'd never thought about it. 예 이렇게 듣겠습니다. I never thought about it 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 And I gotta call And I gotta call 여기는 콜이 이때 콜인 명사겠죠? 그러니까 전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A라는 것이 영어 문법 문제 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콜 앞에 A가 있기 때문에 이 콜이 명사라는 걸 알려주고 명사로서 전화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아까 했다는 콜링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서 전화 걸다 콜도 아니라는 거 불러다 이런 동사가 아니라는 게 이걸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A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 문장 전체 컨텍스도 있고요. I gotta call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I gotta call And that class 그 수업수 중에요. From a guy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이 사람이요. 가이가 이제 슬랭인데요. 뭐 슬랭 같은 느낌도 아닌데 너무 많이 쓰여서 그 남자분한테 그냥 녀석한테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 사람은 뭐냐면 At the local station CBS CBS라고 하는 지역방송국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부터 전화를 받은 겁니다. 수업도 중에요. And he had been calling me had been calling me several times when I was working in radio. 그래서 내가 그 라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때부터 일하고 있었을 때부터 쭉 have been calling me 나한테 계속 여러 번 전화했던 그 녀석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또 전화한 거예요. 수업 중에 대학교 수업 중에 16살 때부터 쭉 걸었대요. 굉장히 구회를 많이 한 거죠. So I started working Start 뒤에 ing가 분다는 거 뭘 하냐면 working 했죠. In radio stations 16살 때부터 라디오에서 일했으면 일을 시작해 왔었어요. 그래서 One of them is fire prevention fire prevention contest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건 다른 얘기다. 또 다른 얘기니까 뭐 넘어가고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도요. 다음 문장 보시면 And so when I went back to the station When I went back to the station to pick my prize 뭐 이 컨테스트에서 뭐 상 탔나봐요. 이 상 탔 거니까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스테이션으로요. Back to the station 돌아가서 상 받으러 갔는데 some guy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어요. said Would you like to hear your voice on tape? 너 한번 그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 없냐? On tape 그러니까 뭐 한번 방송국에 취직하고 취직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봐요. 16살 때 방송국에서 일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너가 녹음해서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I said Sure 그렇게 하죠. 당연하죠. 해보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I started reading this copy on tape. 그래서 그렇게 해봤대요. 들어서 해봤더니 they는 이제 그 그 가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Some guys 그 사람들이 이제 called everybody 콜이 이제 부르다죠. 여기서는 또 동사로 쓰인 거잖아요. 콜이 그죠? 앞에 어가 없잖아요. Call everybody in the building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을 다 물어보았대요. 그리고 said Hey This guy Here This kid Read 얘 좀 읽을 줄 알아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당연히 다 읽을 줄 알죠. 16살인데 16살인데 야 얘 좀 읽을 줄 아는데 뭐 이렇게 칭찬을 했나 봅니다. 사람들 다 불어보았대요. 그래서 I was 16 오프라가 16살 때 16살 때 They hire me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레드웨에서 일하도록 고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So I was in radio at 16 그래서 16살 때 일하게 됐고요. And so I started getting calls about my freshman year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화를 받았대요. freshman은 1학년이죠. 대학교에서 To come into television 이번엔 라디오가 아니고 뭐예요? 텔레비전에 오라고 또 구애를 받은 겁니다. I had never thought about it Never thought about it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또 얘기하고 있고요. TV에서 일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라고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16살 때 라디오에서 일했고 그 이후로 쭉 여러분 이런 오프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And I still was living at home 여기부터 들을 겁니다. And still was living at home 부터요. And still was living at home And couldn't figure out how it managed those I had biology At one o'clock And so I couldn't figure out how I would be able to manage my schedule. And Mr. Cox said to me The same professor said you can't draw a straight line with a ruler He said I came back from taking this phone call And he said Who was that? I said This is guy at CBS He keeps calling me He wants me to interview for job And Mr. Cox said That is why you go to school fool He said 그래서 농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till was living at home 그녀는 그 당시에도 그냥 부모님이랑 집에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figure out figure out 이라는 표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뭇을 찾아서 알아내다 발견하다 이런 뜻인데요. 뭐뭇을 알아낼 수 없었냐면 How I manage those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manage 관리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어떻게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몰르겠어요 이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여러가지 학교생활도 해야 되고 방송국 일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오프라는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도 있었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됐었겠죠. 그래서 할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상황입니다. I had a biology at 1 o'clock 설명하고 있고요. 생물 수업 1시에 있죠. And so I couldn't figure out 또다시 얘기했네 How I would be able to How I would be able to manage my schedule 어떻게 내 스케줄 이 스케줄을 내가 관리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And Miss Cox said to me The one same The same professor said You can draw a straight line with a ruler 그 말 한 이 말 너 자대고도 일자 못 끄지 라고 한 그 똑같은 교수요. He said I came back from 이게 전화로부터 돌아온 거죠. Taking this phone call 여기요. 전화받고 돌아오니까 수업이에요. 다시 He said Who was that? 누구야? 물어봤죠. I said 그래서 난 대답했습니다. There is this guy at CBS CBS에 그 사람이 또 전화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He keeps calling me 그 CBS 가이가 계속 전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He wants me He want me to interview for a job 그 job interview 한번 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때 Mr. Cox said That is why you got a school full 그래서 너는 학교에 가야 된 거야? 멍청아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웃었는데요. 아마 이 표현 정확한 표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느낌상으로는 아마도 너가 그래서 학교 교육이 필요한 거야? 뭐 이런 느낌인가 봤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래서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job offer도 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전화도 하는 거지? 그래서 넌 학교에 있어야 되고 학교가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이요. 웃은 다음부터 웃었고요. 그 다음부터 보면 So that CBS can call you So that CBS can call you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So that CBS can call you That is why you're in school So I He said you leave now and go call him back And I did And I was hired in television Not knowing anything about it Having in mind Barbara Walters But thinking Oh okay I can do that Not knowing how to write or film or anything And I think it was because It was the It was the time And I literally had Somebody who was willing to work with me That I managed to find my way So that CBS can call you So that CBS can call you 바보라고 했던 교수가 한 말이죠 그래서 너가 여기 있어야 돼 학교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러니까 CBS 사람이 너한테 전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고요 That is why you are in school 같은 얘기고요 So he said you You leave now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 leave now 지금 당장 나가서 Go call him back Call back 하래요 다시 전화 걸려요 그 사람한테 뭐 그 오프를 받아들이란 얘기했죠 그래서 I did 그녀가 했고요 그렇게 그래서 I was hired 그래서 그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일하게 됐네요 Not knowing anything about it Not knowing anything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용된 겁니다 Having in mind 바바라 월터 브랜드 thinking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어떤 쇼를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하는 쇼를 이제 담당하게 됐나 봐요 이런 이름 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있었지만 뭐 이런 거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아는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 그런 쇼 나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ot knowing how to write or film or anything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 다시 하고 있고요 뭐 쓰기 뭐 어떻게 뭐 필름 이런 거 전혀 몰랐답니다 그래서 And I think it was because It was It was the times 그게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I literally 말 그대로 literally 강조한 거고 I had somebody 어떤 somebody야? 누군가가 있었다 Was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의 표현이죠 Be willing to Work 기꺼이 일하는 거예요 누구랑 With me 나랑 기꺼이 일한 누군가를 내가 갖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That I managed to find my way 그래서 나는 내 길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을 내가 이제 해야 됐다 이런 거죠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일할 사람을 처음으로 갖게 됐고 내가 이제 어떻게 일할지 내 길을 내가 스스로 매니지해야 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까지 오늘 표현 다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But I had to find my way Because the reporting never really fit me 여기부터 들을 겁니다 그래서 파트 3에서는 이 다음 문장부터 분석하고요 문장 계속 할 건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시적으로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인트로 부분이죠 이 전체 강의에 있어서는요 기승전결이라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얘기에 아직 기 정도입니다 승도 아직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승이랑 전개되는 과정이 가면 이 오프라에 정말 진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에 약간 영어 공부하는 공부하는 느낌이 좀 난다면 다음에는 정말 오프라에 진실된 얘기를 듣는 기회가 점점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가면 뭐 파트 4나 5 정도 가면 정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요 앞에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 여러분도 뒤에 가실수록 쉽게 쉽게 오프라가 하는 얘기도 알아들을 수 있고요 제 설명이 별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요 그래서 초반에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음 부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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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